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시세요? 예 저번에 전화드렸던 강경영 기자예요. 언제요? 어제요. 네 근데요 누구신데요? 근데 남현희 씨 인터뷰 보셨어요? 아 저희가 그걸 왜 봅니까? 거기 보니까 전 청주님한테 많이 속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걸 왜 모르시죠? 물어봐야죠. 그 남현희 씨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떤 게요? 청주가 아니라고요. 혹시 피해자분들한테 사과하실 마음 있으세요? 통하면 알겠습니다. 유 lass თთთთთ essentials Baby's in a verse 잠시만 나 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유리사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오오오오오. 전주 씨 신경 한번 좀 더 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잠깐만. 먼저 타고. 네. 정상도 들어옵니다. 파괴험이 인정하십니까? 남현우 씨랑 수익금 나눴다고 하셨는데 남질도 범행에 가담한 게 맞습니까? 남현우 씨도 사기범에 알고 있었나요? 남현우 씨는 조선 의지가 되고 상태로 한 번은 인사하지 않으셨나요? 남혼부에서 그렇고 상태로 한 번 더 이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가 믿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저 또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해보니 최종 목표가 저였을 것 같아요. 펜싱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다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의심 안 하게끔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었어요. 제 얼굴과 이름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사업은 상위 0.01%의 고위층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펜싱 사업이기 때문에 100억 시그니엘 집을 제 명의로 해준다고 해서 차도 고가의 차를 타야지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대요. SNS에 올린 건 남현희 감독님? 네. 왜냐하면 제가 안 올리니까 왜 안 올리냐고 좀 올리라고. 그 선물은 지금은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다 저는 돌려주고 싶어요. 제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잠시 뉴스 god mute! 시청자 мень suburbs 은